이 고래는 오늘날 인류를 포함해 후손들은 보지 못할 수도 있는 동물로 현재 약 3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아 심각한 멸종위기에 직면한 북대서양 참고래입니다. 북대서양 참고래는 해안 가까이에 머무르며 온순한 성격 탓에 고래잡이들의 선호표적이 되었던 고래입니다. 북대서양 참고래는 13에서 18미터 몸길이에 70톤까지 나가는 거대한 생명체로 사후에 귀지를 조사함으로써 평균 수명은 60년 정도로 밝혀졌습니다. 국제자연보전 연맹인 IUCN은 북대서양 참고래를 지구상에서 가장 멸종위기에 처음 고래라고 주장하며 이 종을 심각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특히 개체수가 심각하게 적어져 짝을 찾을 수 없어 근친교배 위험성과 해양소음이 커지면서 짝짓기 신호 음역까지 낮아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참고래만큼은 범고래가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네요.